2021년 1월 19일 종합뉴스입니다. 방습은 불가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및 이용자수칙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합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풋살 등 5인 이상의 경기종목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개방시설은 울진국민체육센터, 울진볼링장, 팍구장,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근남면 재동관, 울진실래테니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읍면생활체육공원, 읍면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입니다. 단, 죽변야구장은 운영 중단됐으며 울진국민체육관은 오는 5월까지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개방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및 타 지역 방문을 한 경우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내 사무실과 샤워장 사용금지, 실내 공공체육시설 내 음식 섭취 불가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울진군은 방역수칙과 이용자수칙 준수사항과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또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준수사항 지속 안내와 계도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온라인 연수는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신설된 학교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지원 분야, 활용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긴금 요청권에 대한 24시간 이내 처리와 수요자가 만족할 때까지 무한 감동 서비스, 그리고 담당 학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원 업무를 지속 발굴하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라는 4대 운영원칙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올 2월부터 전면 시행된 학교지원센터는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역원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이관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 센터에서 통합 처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로 경북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남병훈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용방법을 안내하였으니 울진 관내 선생님들이 학교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행정 업무에 부담을 덜고 아이들 곁에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실시된 연말 10시 특별 방역 조치로 전국적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성상 겨울철 전파력이 강하고 단계 완화 시 급속한 확산세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침 비수도권 2단계 유지가 불가피하여 방역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리 두기 연장 주요 내용으로 5명부터 사정 모임 금지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어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중점 관리 시설 중 유흥 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며 노래연습장과 일반 관리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20% 이내 대면 예배가 가능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특히 방문 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지역 특성상 고령의 감염 취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2.5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적용하여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이외에 음식 섭취 금지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연장 시행되게 됩니다. 한편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은 울진군 공공도서관 2개소 및 작은 도서관 7개소는 재개관하며 공공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은 부분 개방하고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하는 등 시설별 운영에 조정이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재현장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은 더욱 힘든 것을 알고 있다며 힘들지만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와 울진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우리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개개인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향상과 특히 적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채로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관내 학교의 학사 일정 변경으로 교육과 돌봄 공백이 생기는 2월 한 달간 주 3회, 11회기로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울진군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 교육강좌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코딩 수업을 비롯하여 9개 과목을 운영하며 캐리커처, 미니어처, 드럼 등의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한문, 한국사, 코딩, 창의수학 등의 교과 연계 수업으로 학업에 흥미를 더하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됐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중단 취소될 수는 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수칙 준수로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춰버렸지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울진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울진군 종합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단과 임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이날 2021년 신임 회장단으로 소비자교육중앙회 울진군지부 회장에는 박명희씨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장순혜, 감사, 최옥수, 재무, 주정순, 사무국장, 곽혜영씨가 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울진 여성단체협의회는 17개 여성단체와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해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 문화원은 19일 사내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0회 사내문화상 수상자로 문화부문의 장부중씨와 교육부문 장인구씨, 효행봉사부문의 주한석씨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문화원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오는 2월 제45차 문화원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진향토사연구회가 지역역사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제7호 울진사양을 발간했습니다. 울진향토사연구회는 지난 2007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지역의 향토사 발굴과 역사적 기록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7호 울진사양에는 산신, 그리고 울진 11형 셋째 성황사, 영해 동학농민혁명과 울진인 남두명, 울진박물관 건립추진운동 경과사, 울진의 역사, 유물유적 보존과 훼손 방지, 1819년 평해사라 만회기 일행, 부토리 표착과 송환, 운암서원 완문과 절목 소개, 대한충의효렐록 소개 등이 실렸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